고맙습니다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자네 편이 유리하네. C 거점이 점령됐군. 자이,ni으로 하èè! orc 그냥 2거소를 하oule기 ,c 거점은 앞락시켰군. 저쪽에서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상대편이 기선을 제압했네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전해될 걸세. B 거점이 전면됐군. 설명 처치. A 거점을 함락시켰는데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지금 주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. 그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. 이 세를 꺾어버리다니. 계속 밀고 나가게. 자네들이 유리하네. 사냥이 끝났네. 살이 잃을 것 같다. 사이드가 이제 미래가 안 잡고 좋아할 것 같다. 맑고의 선에 있는 보면 그 다짐이 안됩니다. 화나가 넘어가던 순간이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랍랍랍 3명 처지 적군이 이 거점을 차지했네.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이 거점이 점견되었을까? 이 거점이 점견되었을까? 이 거점이 점견되었을까? 비트 시험을 차지했네. 치aci운 거점이 없네. 아준이 거점을 차지했을 것 같아. 이건 이 거점은 제가 이 거점에서 제 거점을 차지했데? 이 거점을 향해 주소스에 헌락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았네. 적들이 이기고 있어 자네의 힘을 보여주게 세를 꺾어버리다니 계속 밀고 나가게 에이 거점을 함락시켰네 거점 두 개가 자네들 것세 C 거점이 점령되고 이 거점을 밀어 자네 편이 어드멘티즈를 차지해 또 밀어붙이는 거야 C 거점을 함락시켰군 중독이 남았네 강한 자기주장이야 자네 편이 안서졌지만 방심하지 말게 상대도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깜짝 놀랐고 그 진압으로 로봇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